근데 또 얕하면은 치킨 맛있게 먹을게요 브리게이테 하면은 이제 진짜 잘될때는 너무 잘돼 아 미쳤어 막 박밀 다 하고 난리나고 근데 근데 이제 안될때는 막 호박밀 난리고 시프트 난리나고 걔 못해 어 어 죄송합니다 죄송할건 없네 이게 솔직히 똘삼님한테 제일 죄송하긴 해 똘삼님한테만 말해가지고 근데 이게 어쩔수가 없어 똘삼님한테 밖에 말할수가 없어 죄송하긴 한데 아 골치 아프네 괜히 똘삼님이 아 루지형 저새끼 싸가지없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제가 그런게 있거든요 좀 사람관계에 있어서 라고 빨리 양재하고 자라 제발 둔피해라 오오오오오오 그냥 라인 여기서 여기 앞에서 그냥 라인 하르트 보좌 나 조방 없어 나 이 놈 채웠어 근데 왼쪽에 오른쪽으로 해도 돼 나 힐을 주고 나 주방 없어 아 잠깐만 도현이 끊겼어요 뒤에 맥크리 오른쪽 맥크리 오른쪽 맥크리 오른쪽 준비 중심해야 돼 미안합니다 아 오른쪽에 맥크리까지 제기타고 있다가 무조건 믿을거에요 아 너무 믿지마세요 저도 제 자신을 못 믿기 때문에 죽으면 그럴 수 있지 믿어서 잘되면 좋은거 오늘 이렇게 불태우고 내일 불태가는건 아니죠 이거 아까같이 그 포지션에서 맞고 무슨 소리 제가 방벽드릴 때 한번씩 알려드릴게요 그럼 그때 맞아주세요 석상 석상 뒤에 보고 오십니다 제가 벽칠게요 지금 모두 인데 Hey chat, hope you're all having a good fox so far My name is Dividing and welcome to my ted talk about all the overwatch characters that don't require any skill This should be a fun one, so let's get into the list Number one, none of them Every Overwatch character requires some degree of skill in some area Even if you're not playing a character that's doing a lot of aiming There's still a lot of other ways you can show your skill like with your cooldown management or your positioning If you're saying that any one of these characters is completely skillless It usually means that you just don't understand the intricacies behind that character Number two The way to explain how to be successful The way to make a solution The way to make a solution Is that a purposeful take? I think it's a matter of the way Garry, I need to make a solution I'm not sure I'm sure I'm sure 이제 진짜 잘 될때는 너무 잘 돼 계속 불타 미쳤어 막 박미를 다 하고 난리나고 근데? 근데 이제 안될때는 막 막 박미를 날리고 시프트 난리나고 걔 못해 어 어 죄송합니다 죄송할건 없는데 아 C9이시죠? 팀이 아 그거 C9 밈이 뭐예요? 그 맨날 C9 하던데 채팅창 그 우리나라 팀이랑 외국 팀 초대 그니까 지금 지금 제니아타가 맞추기 힘들 것 같죠 딱 봐도 막 절로 날라가고 막 이래서 어려운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제니아타한테 2를 써볼테니까 그니까 콤보를 써볼테니까 소풍님이 보면서 약간 견제를 박미를 해봐요 저를 네네 제가 이거 제니아타는 제가 한번 지켜볼께요 어디갔어요? 콩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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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콩님 똘삼님 키가 190이라고요? 제가 너무 깝쳤네요 제가 똘삼님의 키가 190인걸 모르고 제가 너무 똘삼님한테 네 죄송한점 깊이 리우치고 있습니다 예 똘삼님 제가 너무 깝친점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구요 190 어이 죄송합니다 예 공격 그러나 영상 카치님 공격 소날로 는 모델 이런로 소리 그리 detect 얘들 나 vou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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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디디디디디 모이라 모이라 나이스 나이스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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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쳐 나이스 자탄빨지고 끝났고 나이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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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읍 하아 이거 둥봉워치 였네요 하아 어? 뭐야? 다른 사람 상대 위도우? 카메라 이제 조심하세요 한 번 툴트 네, 빼는 데 쓸 때 빼는 데 그냥 밀어요 그냥 밀어요 위에 위에 2층 상대 오른쪽부터 가고 2층은 볼게요 2층 상대 위도우 방안해! 아직 그럴 때가 아니에요 아무도 안 맞으? 근데 왜 이렇게 아파? 위도우 있다 위도우 조심! 슥빙이 머리 조심! 죄죄죄죄죄자 라임 부좌와 겐지 부좌와! 야 우리 템은 계속 반띠여 여기 계속 반띠여 라임 부좌와 아 안돼! 어! 아 나 발라주려고 했는데! 이게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